성경봉도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의 말씀부터 함께 합도하겠습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회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로시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거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라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계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화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주의 길을 준비합시다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한다는 뜻입니다 대림전의 예전 색깔은 보라색입니다 스토리에 이게 보라색인데 이 보라색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성찰하고 회계하기에 돕는 그러한 색깔입니다 이 대림전에는 네 개의 초가 이렇게 켜지게 됩니다 이 대림전 첫째 날에는 보라색의 초가 켜지게 되는데 이 기다림의 촛불입니다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소망의 촛불입니다 두 번째 주일에는 이 진한 보라색과 연한 보라색의 촛불이 두 개가 켜지게 됩니다 이것은 회계와 평화의 촛불을 뜻하고 있습니다 대림전 세 번째 주일에는 두 보라색 이 초와 함께 분홍색 촛불이 켜지게 됩니다 이것은 사랑과 나눔, 기쁨의 촛불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주일이 되면 신세계의 초가 켜지게 되는 겁니다 만남과 화해, 사랑의 촛불입니다 초가 자신을 태워서 세상을 밝혀주는 것처럼 이번 대림절에 여러분도 한 자루의 초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과 평화를 밝히는 그러한 초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례 요한은 대림절을 맞이해서 저와 오늘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요한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여기 요한은 세례 요한을 뜻하는 겁니다 신구약 중간사가 있습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던 그러한 기간입니다 그게 바로 말락기부터 신약의 마태복음 여기의 기간입니다 이 400년의 침묵을 뚫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라고 어머니가 엘리사벳인데 엘리사벳은 불임의 여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임신을 하게 되고 그래서 태어난 아이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출생합니다 예수님 30세에 공생일을 시작하시는데 그 전에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이렇게 칭찬합니다 누가 보금 7장 28절입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그런 칭찬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 당시 정치적 상황은 어떠했는지 말씀을 드리면 오늘 1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시에 로마 황제가 디베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티베루스입니다 로마를 다스린 지 15년째쯤 되는 그러한 때입니다 그때 유대의 총독으로 누가 파송을 받게 되냐면 빌라도 총독이 파송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 팔레스틴 땅은 원래는 헤롯 대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가 죽자 세 명의 아들이 나라를 분할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헤롯이 나오는데 헤롯 안티바스입니다 어디를 다스립니까? 갈릴리를 다스렸다 그랬습니다 나중에 세례 요한을 참수했던 사람이 바로 이 헤롯 안티바스입니다 둘째는 빌립입니다 셋째는 루사니아가 지역을 분배해서 분봉왕으로 다스렸다 그랬습니다 분봉왕 어떤 뜻이냐면 이럽니다 로마 제국이 많은 나라들의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땅을 일일이 다 로마가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의 토착 세력들에게 왕으로서의 위임권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오늘 헤롯과 그의 세 아들에 의해서 결국 이스라엘이 분봉왕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지배를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당시 로마는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세금을 거둬갑니다 경제적 착취로 인해서 나라가 굉장히 가난했고 사람들이 한 끼도 먹을 수 없을 만큼 그러한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아갔던 시대가 바로 세례 요한의 시대였던 겁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의 어떤 종교적 상황은 어때 있는지 오늘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대제사장이 누구였냐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안나스가 나오고 가야바가 나옵니다 안나스가 누굽니까? 가야바의 장인입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한 명이어야 되는데 가야바가 인정을 받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전직 대사장이었던 안나스를 추종하고 따르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어떤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서 오늘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는데 3절에 보니까 그가 등장한 곳이 어디입니까? 빈들입니다 4절에 보니까 이사의 선지자가 외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어디 살고 있냐면 빈들에 살고 있고 광야에 살고 있는 겁니다 어떠한 모양새를 가지고 살았냐 봤더니 마태복음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다 석청은 들꿀이라고 하는 겁니다 광야는 문명과는 먼 도시입니다 세상의 화려함과 권력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이 빈들과 광야에서 세례 요한은 하늘을 봅니다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늘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대림절을 맞이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광야는 어디이고 빈들은 어디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좀 시끄러운 소리에 여러분 귀를 막고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가장 조용한 공간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그러한 빈들이 어디인지를 여러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러한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메시지는 간단했습니다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니까 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데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회개하는 심령에 주님이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수많은 정의들이 있을 겁니다 회개는 이런 겁니다 죄를 뉘우치고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방향을 전환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44장 2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의 죄를 짙은 구름을 거두듯 없애버렸으며 너의 죄를 안개처럼 사라지게 하였으니 나에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보면 15장에 보니까 탕자가 나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세상을 나가서 허랑방탕 다 소비했던 탕자입니다 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면서 뛰어나갔습니다 여러분 탕자가 세상에 나가서 흉년이 듭니다 그 돼지들이 먹는 쥐엄 열매 그것도 못 먹어서 이 배고픔을 배를 움켜잡고 있다가 아버지를 떠올린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 그대로 아버지에게 갔습니다 얼마나 몸에서 냄새 나고 더럽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안아주었습니다 얼굴을 비벼대고 입을 맞추었다 그랬습니다 옷을 갈아입히고 신발을 시키고 가락지를 끼우고 송아지를 잡아서 그 아들을 여러분 잘 대우해 줬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이렇게 대우할 만한 자격이 있겠습니까? 매를 맞아야 할 자식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탕자를 끌어안는 겁니다 왜요?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예정된 두 도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 또 하나는 니누의 성입니다 이 도시들의 특징은 하나입니다 죄악이 관영했다 모든 게 다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두 도시를 심판하기 전에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는 로스를 보냈고 니누의 성에는 요나를 보내게 됩니다 그럼 나중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그 땅을 심판하신 겁니다 하지만 니누의 성 여러분 어떻습니까? 40일이 지나면 이 땅이 무너진다 그랬더니 왕부터 백성 짐승에게 이르기까지 굵은 배옷을 입고 잿돔 위에 앉아서 회개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려고 하는 마음을 돌이키셨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닙니다 그것은 회개하지 않은 것에 대한 심판입니다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것은 죄를 많이 지어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지은 죄에 대한 회개가 없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심령에 오늘 세례요한이 고백했던 것처럼 천국이 가까웠다 그 심령에 여러분 천국이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디입니까? 예수님 계신 곳 그것이 천국입니다 회개하는 심령에 주님이 찾아오시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겁니다 내 삶을 내가 주인이 되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지배와 통치를 받는 그러한 삶이 바로 천국의 삶입니다 찬송가에도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거리나 내 주위에서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늘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회개하라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있게 되냐면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초대가 뭡니까? 예배서 교회에 임한 주님의 영광입니다 그 영광을 예배서 교회에서 거두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경고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는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실 수 있을까 오늘 세례요한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하는 성도 회개하는 그 교회에 오늘 주님이 임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살아가야 될지 세례요한은 네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골짜기를 메워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골이 깊어졌다 이런 말씀 잘 아시죠? 사람사들 살다 보면 골이 깊어지면 관계가 틀어지고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골짜기가 뭡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깊은 상처들입니다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 아실 겁니다 17살의 나이에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한참 고등학교 다닐 나이인데 형들이 얼마나 원망스럽고 배신감으로 인한 골짜기가 얼마나 깊겠습니까? 여러분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은 나중에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서 나이가 30세가 되면서 총리가 되는 겁니다 온 땅에 기근이 임할 때 요셉의 형제들의 애굽으로 식량을 구하러 왔던 겁니다 그 자리에서 딱 만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소개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소개를 했냐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형들이 뜨끔합니다 이제 죽었구나 그런데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형님들 앞서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시려고 했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앞으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형님과 형님의 자녀들 제가 책임지고 키우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골짜기 깊어질 때가 있습니다 미움에 또 배신에 시기 질투 피해의식의 골짜기가 있는데 여러분 그 골짜기를 사랑과 용서로 여러분 메우시기를 바랍니다 원망을 감사로 메우시면 되고 미움을 여러분 사랑으로 메우시면 되고 절망을 소망으로 여러분 모든 골짜기를 메우시기를 바랍니다 그 메워진 여러분의 그 마음속으로 주님이 들어오시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산 무엇일까? 로마를 뜻하는 겁니다 작은 산은 당시 팔레스틴을 다스렸던 분봉왕들을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자기에게도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것들을 위해서 목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진다 스스로 교만하여 낮추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낮추시겠다는 겁니다 로마도 멸망을 하고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모든 왕들도 역사에서 여러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큰 산도 있을 것이고 작은 산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여러분을 교만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무엇인지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다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16장 18절에 보니까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러면서 빌리포스 2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 낮아지고 낮아지고 또 낮아지셨다 그런 낮아진 겸손의 마음으로 주님이 찾아오시게 된 겁니다 오늘 세 번째는 굽은 것이 고다져야 합니다 세례 요한의 눈에 비친 굽은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일까 봤더니 당시의 정치인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로마의 권력에 야압하는 사람들 세례 요한의 눈에 보기에는 굽은 사람들로 보였던 겁니다 굽었다는 것은 뭡니까? 쭉 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직하지 않다는 것이고 부정하다는 것이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들도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어떤 기득권의 위치를 좀 빼앗을까 봐 여러분 사형에 처했던 것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굽은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주님이 들어오실 공간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단순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굳은 마음들을 여러분 곱게 펴시길 바랍니다 그대로로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보니까 험한 길을 평탄하게 되는 겁니다 험하다는 게 뭡니까? 거칠다는 겁니다 사납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혹시 이렇지는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마음을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바꿉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소개하는데 나는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가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조금 바꾸어 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꾸셔야 그 마음의 대로를 따라서 주님이 여러분 안으로 들어오시게 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영상에도 보셨고 이 스톨 색깔이 보라색인 것처럼 한 주간 아니면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우리가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철저하게 회개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평안한지 아니면 사납고 거치로워졌는지 심한 상처와 아픔으로 골짜기들이 많은지를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면서 그걸 하나하나 메꾸어가는 그러한 대림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길로 여러분의 마음가운데로 찾아오시는 그러한 성탄의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세례요하는 오늘 우리를 향해서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오늘 우리에게 줄려주시는 음성으로 믿고 우리 안에 모든 더러운 것들 추악한 것들 다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를 지금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정비하고 단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